59 대 40 다시 19점, 20점 가까이 점수 차가 벌어졌습니다. 자 이제 7초 남았습니다. 원샷 플레이를 노리죠. 3점 안 들어갑니다. 리바운드. 뺏겼고요. 시민석이 리바운드 멀리서. 시민석입니다. 고점 인터. 아 그림 하나 또 나오네요. 와. 자. 말문을 막히게 하는 멋진 버저비터가 남았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çok醜